일단 강남, 강남강남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강남 주택값을 잡겠다고 해서 많이 노력은 해왔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원리도 있지만 우선 자금이 많이, 첫 번째로 자금이 많이 조금 이렇게 풀렸다고 얘기를 하죠. 자금이 좀 유동자금이 많고 또 두 번째로는 금리, 금리가 저금리고 또 세 번째로 서울 곳곳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 시장님이 서울을 분산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많이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 또 그 세 가지가 많이 주택가격에 오른 이유 중에 세 가지 기본 이유이고요. 또 이제 강남 불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남 불폐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좋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곳. 그렇죠? 왜 좋아하겠어요? 교통 좋고 일자리 많이 있고 또 살기 좋고 그런 원리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 강남 부동산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서 많이 강남강남만 해요. 강남 나도 요새 20대들은 나도 강남에 집을 갖고 싶다. 이런 그런 이슈까지 있더라고요.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우선 공급이 없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다른 지역은 공급이 자꾸 늘어나는데 강남은 기존에 있던 재건축이라든가 해서 새로 지어도 몇백 채 이렇게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일자리는 그곳에 반해서 어느 전국적으로 가장 일자리의 수요가 몰려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죠. 그래서 집값 상승은 우수한 입지 또 대규모 개발, 개발 호재죠. 그것과 또 교육, 교육 또 강남 인프라. 강남 인프라라고 그러면 그만큼 생활하기 편리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고 오죽하면 요즘은 그래요. 외국 안 가도 우리 서울도 강남도 해외 못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잘 갖춰져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강남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모든 사람이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로 보유해서 강남 학군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요즘은 특히 더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더더욱 예전보다 더더욱 강남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강남을 투자하는 적기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예전에는 강남에 투자하려면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조금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강남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갭 차이가. 왜? 강남에 집이 부족하니까 전세가가 쭉 올라갔어요. 게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요즘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왜? 아파트는 20억, 30억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세대, 비싼 주택. 우리가 아주 많이 몰리는 주택의 다세대도 지금 많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 지역, 중요 도시는 어디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다 해도 중요 도시는 별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 불폐 이유다 말씀드리겠습니다.